지난해 전세계 축구팬들을 열광케 했던 손흥민의 70m 질주 원더골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대 가장 멋진 골 후보에 올랐습니다. EPL 중계권사인 영국방송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은 14일 EPL 역사상 최고로 멋진 골을 뽑는 팬투표를 시작하면서 후보 50골 중 하나로 손흥민의 골을 선정했습니다. 손흥민의 골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디에고 마라도나의 60m 단독 질주 골 등 역사적인 골들과 비교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.